아 어 혼자 잡은 거예요 아 대단해 구멍 치고 태국 미키의 광어 요만한게 하나 나왔어요 어 귀여워 아 진짜 망 터진다 망 터져 진짜 아이고 65만 60대는 숭어들 아 대박 아 27마리 장작 같아 네 장작 아 도망가세요 사이즈 엄청 많죠 주렁주렁 알렸습니다 이제부터 아이쿠가 뒷발랑 광어 한마리 자 딱 45 앉아 고데기는 거의 50 가까이 되겠네 50 가까이 되는 광어 한마리 이쁘게 버렸어요 어허 천천히 가만 올려봐 광어다 광어다 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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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뜰채 이건 내가 사는게 아니고 유명하지 않네 얘는 다인단이네 그쵸 얼마 큰데 그쵸 저기 가까워요 그쵸 없는데 빨리 빨리 머리 떠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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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울리면 안돼 울리면 안돼 오 나이스 오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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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최고 아우 오케이 광어다 오케이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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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광어 잡다 와 대박 그치 야 오징어로 대학 크 크 크 크 아우 사장님 나이스 사이즈가 어머 야 크다 야야야야야 크다 사장님 아우 좋네 나이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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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왜 저희도 죽는데 의미가 있잖아 흐흐흐 세상이 있어 거기에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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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울잖아요 오 오 들어봐요 오 오 나이스 나이스 하하하하 와 와 와 들어오자마자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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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거야 어떤거야 뭐야 뭐야 어떤거 같아요 뭐야 나이스 나이스 들어 봐요 나이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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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풀어봐요 낚시제 풀고 저거 잡아서 저거 뭐 아니 들어봐요 아니 들어봐요 그냥 들어 그냥 들어 그냥 들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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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들어 봐요 더 들어 봐 오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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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물리는 거 보면 찍을게요 좋아좋아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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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사이즈 좋아 오 오 오 오 이야 오 사이즈 좋다 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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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요 들어봐 아 좋다 나이스 아유야 사모님 나이스 나이스 아따 좋다 사모님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사모님 들어봐 들어봐 다 들어 다 들어 얼굴 숙여 얼굴 숙여 하하하하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야하하하하 들어봐요 들어줘요 오 최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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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오 나이스 살짝 던졌나? 어 자정을 던졌어요 던졌어요 나이스 나이스 사이즈 나이스 나이스 엄마 사이즈 괜찮은데? 들어봐요 그냥 들어요 더 들어 일어나서 들어요 나이스 잘생길 뭐냐 이거 목이 뭐야 와 진짜 크다 와 축하드려요 네 나이스 멋져요 나이스 들어봐요 최고 최고 나이스 뭐예요? 몰라요 못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미끼 오징어 몰랐어요 와 승어다 승어 뛰지 마라 올리지 마라 뜰채 저 끝에 있어요 뜰채 뜰채 좀 줘요 뜰채 올리면 안 돼요 올리면 안 돼요 털려요 좀 풀어요 풀어 나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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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떠봐요 어디 걸렸어 와 와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엄청 커 오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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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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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오 나이스 하이 귀여워 아니 아빠 다 편히 잡았어요 하이 다운이 아 아기 아기. 방생. 방생. 잘가, 커서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우 스킵하러 와 오 뭐야? 와 오 사이즈 좋다 유후 유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야 야 야 야 자 와 나이스 서울도 살차하고 싶어 아 살차하고 싶어 아아 야 들어봐요 오 나이스 아 서방 나이스 뭘까? 광어 광어 광어요 광어 어디있는데 대체가 그 안에 있어 나이스 아 서방 나이스 그러니까 옆에 또 잡았어 나이스 다 들어가요 손으로 다 쳐요 나이스 나이스 캐스팅이죠 캐스팅 와 나이스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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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사이즈 좋다 어 나이스 뭐야 들고 오는 거였어요 보여줘야 아하 아하 아니 오 감아야죠 사모님이 어머니 찍었어 이모님, 승아! 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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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뒤로 좀 와요 나이스 사모님, 나이스 아름다워요 하하하하 시사장님, 나이스 와 나 너무 행복해 하하하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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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괜찮습니다 아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오, 나이스 우리 찐낚시 사장님 오랜만에 와갖고 바로 오자마자 와 하하하 유후 하하하 오, 나이스 오, 사이즈 괜찮아요 와, 좋아 한번 들어봐요 오, 나이스 야, 진짜 크다 야, 진짜 크다 이거 와, 멋져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염 염 아니 너무 꽉 잡은거 아니에요. 술받도 중인거 같아. 어허 좋다 좋아 장어가 오징어를 먹고 나오네 피가 났다 그렇지 그렇지 잔챙이 세만디를 보고 잔다 아 좋다 야 잘라 잘라 죽어 캐스팅 사이즈 괜찮습니까? 타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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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은거 같은데 오 좋다 오 좋다 오 오케이 좋아 오 나이스 이거 뭔지 아시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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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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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id 날칭 송 힝 오횝 아까 올라왔는데 내려가 있어 안 보여 아직 멀었어 3에서 5에서 5가 아까 올라왔었는데 대고 있어 유부부 딱 왔다 안보여 있지 잘 Cola should be a wanna it 더 안 보이는데 아 2m 있어 올라온다 좀 달려 떴어? 못떴어 못떴어? 이빨 먹었어? 안 빠져 절대 오? 됐다 떴다 떴어? 그렇게? 오케이 나이스 어이구 대모란 나 컸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엄마 좀 봤습니다잉 응 자 이쪽으로 천천히 접시 아이고 씨 사장님 이렇게 나 찍어줬어 왔어 저기 마늘 찍어도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 있어있어 있어 있어 어디 가 아 저거 우럭 잡았네 우럭이야? 아유 괜찮네 오케이 갑시다 괜찮겄어요? 아가리 그렇지 아이 사이즈 좋아 응 됐어 됐어 오케이 새우로 우럭이요? 네 자 광어 한번 봅시다 광어 오 그래도 이거 한 한 몇이요? 한 40 가까이 되겠는데? 오 좋아 왜왜? 아 매트가 떠요 떠 매트가 떠 떠 미안해 괴물묵고기 미안해 미안해 우리 숭어처럼 해볼래 오구 우럭이 숭어해 그냥 많이 잡으셨네 많이 잡으셨어 오오 야 많이 잡으셨어 아 숭어 죽었는데요? 아 죽어도 못이야 아니 아 뭐야 와 뭐야 쭉 땡기긴 했는데 뭐야 뭐야 그렇지 광어다 광어 광어 거 Fail 한 trapped 으허가 지금 짜고인데 이거 방생 사이즈 라고 방송할 거죠 사이즈 빵이 엄청 두꺼고 손맛을 줘도 고맙다 다음에 걸려있던거에요? 울어? 나 걸려있었어 좋아좋아 좋아좋아 나이 잡혔다 강어 강어 안보이네 아이고 강어 또띠강어 그래도 한마디 하셨네? 손맛을 봤네 아니 빠지니까요 쪼금하고 일단 놔주지말고 쪼금에다가 보관을 해놔요 안맞을거 같은데 아니 그냥 들고가라 그냥 내가 이렇게 걸릴거 같아가지고 28국 아 괜찮다 뭘로 물었어? 생미끼? 생새우? 광어만 3마리지 광어가 3마리나 나왔어 광어가 3마리나 나왔어 광어가 3마리나 나왔어 캐스팅 몇미터꺼니 완전 붙였어요? 오케이 나이스 와 크네 어디서 나왔어요? 바닥에서? 아 여기 밑에? 하하하하 빠지 밑에? 너미 안하는 데서야 쌓이 시켰죠 아 이거 그 전어 새끼가 와 바글바글하다 바글바글해 전어 새끼 와 그 안에 숭어 왔다갔다 하는거고 숭어가 잘하네 겁나 많이 깔려지지 와 숭어가 그냥 널렸다 널렸어 오실 분들 훌치기 숭어 훌치기 바늘 꼭 챙겨오세요 숭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마어마하다 전어 떼 전어 떼 전어 떼 전어 맞는거 같아 밴댕인가 밴댕이야 전어야 어마어마해 착갈렸어 착갈렸어 avoided 아 뭔 소리야 이.이.ㅇ.ㅇ.ㅇ.이 부화.bl 무 spannend 그래 나이스 오케이 upper 뭐야 옆으로 간다 우럭 아닌 것 같은데 휴수 올려봐요 뭐야 이거 와 옆으로 막 치는데 다 감아서 난리 났어 숭어 같은데 뭐야 잠깐만 숭어다 아 잠깐 거기 거기 천천히 사양이 오 잘하고 계셔요 천천히 올리셔 이렇게 올라온다 여기 천천히 천천히 되겠어 이제 천천히 잘 떠올라 아니 뭐 뭐 머리부터 머리부터 오케이 사장님이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아싸 아싸 근데 왜 안 죽었지 잘 올려봐 아유 아니 사장님 잘 잡으시는 건가 올라오는 거예요 안 올라오는 거예요 걸린 거 봐야 아 올라오죠 올라와요 아 올라오죠 올라와요 아니 저거 뭐 걸렸어 걸린 거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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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렸어 아 걸렸어 이제 해 줬어요 사장님은 내리는 중에 내리는 중에 다시 다시 자 다시 왜 이렇게 잘 잡아요 사장님 사장님 화이팅 오 뭐야 크다 크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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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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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치고 가요 터졌어? 아이고 터졌어 저기 축하 축하 에잇 축하 드려요 아 아 숭아 진짜 크다 이거 이거 장난 아닌데 정국 숭아 잘 나오냐 지금 7마리 7마리 놓쳤어 오케이 오케이 양쪽으로 다녀요 여기도 왔고 저기도 왔고 이야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가보다 어마어마하게 큰가보다 사장님이 뜰채 왜 안떠요 아니 그냥 떠요 그냥 아니구나 너무 많이 잡으셔가지고 여유가 있으시구나 와 진짜 크다 이야 이야 와 진짜 크다 여기 한 5월이 피로 나갈 것 같은데 아 소나는 지금 무지무지하게 나오네 아하 어허 아하 떠요 떠 아 그렇지 와 진짜 크다 저것 이게 지금 송어가 너무 커 와 한 60 와 60은 넘겠다 아 진짜 크다 아 송어 진짜 크다 아 대박 아 아 손조심 손조심 아 여기 사람 더 신난다 아 아 아 아 아 올려 올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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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저기 저기 있잖아 어 무거운데 아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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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요 사장님 뚫채로 와야지 이쪽 뚫채로 와 어 됐다 떠 떠 떠 아니 올려 올려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떠 아 사장님 떠야지 올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그만 아니다 진짜 이거 몇 킬로 될 것 같습니까 여기 4,5킬로 4,5킬로 이야 아니 진짜 장난 아니야 돼지우로 진짜 말그비로 이런 거 시중에서도 못 봐 이런 우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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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송어는 축하해 드려요 몇 마리 잡았습니까 지금까지 한 20마리 가까이 돼죠 20마리 넘는 거 같은데 20마리 넘는다고? 아 대박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렇지 난리 쫌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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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으면 사모님 풀러줘야죠 뭐야 네가 같이 가 아흥 어흥 아흥 어흥 아흥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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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시끄러워. 당신 빨리 챙겼잖아. 빨리 해놔, 몰라. 아깝다. 에이, 이거 진짜 머리. 갔네, 갔어. 당신이 챙기지, 빨리 하자. 그 정도면 충분히 가스 써야 돼. 탁 들어가든지. 참치 새끼가 나온다. 아깝다. 입맛 따시는 거야? 아이고, 화나 잡았대. 커? 괜찮아, 사이즈? 아휴, 힘들었어. 오, 괜찮다. 나이스! 이야, 한 30... 아, 40... 넘겼다. 45으로 되겠네, 45. 아이고. 아... 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자고. 나는 참 재미있을 게 없었는데. 오징어, 이 방음대로 나왔다. 오징어. 가보증을 잡는다고 해서 흰수평에 이렇게, 요거. 오징어. 가보증 한번 잡아봐요. 사이즈 얼마나 가면 풀려. 네, 알겠습니다. 꼭 잡아서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징어. 어머, 이거 하신 분인데. 이거 하신 분이 thanks forんでも Cartoon. 이런 놈이니까 잘 불고하겠어. 아참으로 등으로 한 번에 먹자. 그 시민이 저녁에 מס exatamente. 그 시민이 저녁에 물을 잡았으면 좋았다. 하신 분은 잡았어요. 이제 물을 잡았으면 좋겠다. 네, 빨리 먹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